10월의 그 첫날은 새로운 기운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. 오늘 같은 이런 날에 또 휴대폰 액정을 또 깨끗하게 닦아주면 이런 행위가 또 도움복을 크게 굿 불러들입니다. 휴대폰은 그 소통과 연결의 중심입니다. 그 액정을 또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재물의 흐름을 또 투명하게 또 이끌어줍니다. 휴대폰은 우리가 또 일상에서 또 재물이라든지 또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. 우리가 휴대폰 액정을 이렇게 10월 첫날에 깨끗하게 닦아주게 되면 도움복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그 부정성을 또 제거해주는 그런 풍수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재물운이 더 활발하게 또 흐르게 도움을 줍니다. 특히 그 10월의 그 첫날과 같은 오늘은 이런 그 작은 풍수적인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그 도움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더욱더 명료하게 또 도움복을 이끌어줍니다. 휴대폰은 그 정보를 주고받고 또 금융정보가 또 담겨있기 때문에 또 행운을 연결하는 그 매개체로 간주가 됩니다. 그래서 휴대폰 액정을 우리가 또 깨끗이 닦으면 이 첫날이라는 그 암수와 또 맞물리면서 재물운과 그 도움복을 막힘없이 또 불러들입니다. 도움복의 기운에 그 흐름을 열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휴대폰을 닦는 순간부터 또 액정에 그 빛은 그 밝은 그 빛처럼 또 재물운도 더욱 그 빛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맑고 또 투명한 그런 기운이 액정에서 또 발산이 되겠죠. 그 기운이 또 재물운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돈복을 끌어오기에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일은 첫날에 해주시게 되면 또 한 달 동안의 그 재물운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그 풍수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. 휴대폰 액정을 그 닦아줌으로써 또 재물의 그 통로를 깨끗이 그 정비해주는 돈이 쏟아져 들어올 그 준비를 마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10월의 그 첫날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휴대폰 액정을 오른손으로 그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휴대폰을 그 쥔 손이 왼손일 때 그때 그 돈복 터질 그 기회는 더 크게 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